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제 연휴도 마지막 날이네요. 추석 재밌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전남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에 왔습니다. 여기 시골 마을이고 면소재지인데 이런 대학이 있다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. 폐교한지도 한참 됐어요.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운동장에는 억새가 자라가지고 완전히 억새밭이 됐습니다. 이 학교는 97년도에 개교를 해가지고 뭐 얼마 운영도 하지 않고 2012년에 폐교가 됐습니다. 여기 대학에 있는 건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건물이 다섯동 밖에 없습니다. 조그마한 전문대죠. 한창 이 대학이 잘나가던 2007년도에는 학생이 무려 1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. 뭐 학교가 이렇게 폐교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대학도 망한 이유가 교비 횡령입니다. 총장인 설립자가 교비 65억원을 횡령을 하고 학교가 파산이 나서 이렇게 폐교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 학교가 들어선 입지도 상당히 황당합니다. 완전 농촌 시골 마을에 인근에 도시도 하나 없고 고속도로도 접근할 수 없고 기차도 없는 그런 시골의 평범한 면 소재지입니다. 학교 돈 빼먹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엉뚱한데 교비 집행해 가지고 영수증 처리하고 또 시설 공사한다고 발주 줘놓고 리베이트 받아 먹고 또 교수 채용할 때도 비리가 많죠. 총장 뿐만 아니고 여기 교직원들 교수들 전부 다 비리에 연루됐습니다. 전체 교직원 110명 중에 90%가 넘는 100명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사학비리의 장본인, 총장이죠. 이 사람은 폐교할 당시 2017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러니까 주인이 없죠. 책임질 사람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희한한 게 이 학교는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. 지금도 보니까 두세 명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본관 아래 운동장에 보니까 비행기가 한 대 있어요. 일반 여객기인데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이렇게 운동장에 갖다 놨네요. 이게 아마 광고 효과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 신입생들이 지원서 쓰기 전에 학교를 한번 와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가 탁 있으면 이 학교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. 이렇게 생각하겠죠. 그래서 신입생 모집할 때 아주 유리하게 써먹었을 겁니다. 이 큰 비행기를 여기 학교까지 어떻게 옮겼을까요? 제 생각에는 이걸 잘라가지고 조각고각 내서 이동해서 여기 와서 다시 재조립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통째로 가질 방법이 없죠. 그리고 이 비행기하고 옆에 골프장 건물하고는 통로로 지금 연결을 해놨는데 이걸 왜 연결해놨는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. 이 학교는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항공운왕학과 그 다음에 항공정비과 이런 학과들인데 지금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파일럿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.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우리나라도 항공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된 학과들 항공운왕과나 정비과 이런 데는 인력이 모자랄 정도고 여기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이 잘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총장이 이 대학 뿐만 아니고 건설사도 4개 가지고 있고 또 펜션 업체도 1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52억을 다 빼돌리고 지금 학교를 빈털털이로 만들어 놓고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. 폐교 당시에 이 학교 교수가 총 94명이었다고 하는데 교수 한 명 채용할 때마다 1억원씩 뒷돈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교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. 돈이 있어야 합니다. 최소 1억 아무리 그 지방 잡대학이라도 5천만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. 재단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. 65억원이나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은 교육시설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학생들 등록금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학교를 운영했다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학교가 발전을 할 수가 없죠. 그렇게 총장이 돈을 다 빼돌리고 나서 이제 학교 통장도 털털 비었죠. 그렇다 보니까 교수 월급을 13만원밖에 지급을 못했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하루 알바 해도 열심히 하면 13만원 버는데 교수님 한 달 월급이 13만원이라니까 진짜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. 교수도 뒷돈 주고 들어온 거니까 총장 고발하고 이렇게도 못하죠. 그렇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주는 대로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소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. 학교 등록금 내고 등록만 해놓으면 학교 매일 안 나와도 학점도 알아서 주고 졸업장도 다 챙겨준답니다. 쉽게 말하면 졸업장 장사를 한 거죠. 학교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낌새를 채고 불시에 감사를 낳았습니다. 전체에 등록된 학생이 1200명이 넘는데 실제 학교에 출석해서 학교를 다니고 강의를 받는 학생들은 300명밖에 안 됐답니다. 젊은 인구가 많을 때는 그렇게 편법으로 학교 운영 잘 했습니다.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제 심각한 젊은 층 인구 감소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신입생도 못 채우죠.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이 경영 악화에 빠져서 결국 폐교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폐교 당시에 학교 다니던 천명의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다 편입이 됐고 교수들은 94명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실업자가 됐다고 합니다. 요즘 젊은 학생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다른 대학으로 가려고 해도 교수를 채용을 하지 않죠. 그렇다 보니까 교수들은 더 이상 어디 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. 80억이나 들여가지고 골프 연습장을 지었는데 그 수익을 학교 거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. 그런데 총장이 자기 호주머니로 다 챙겨갔다고 합니다. 이 학교 앞에는 농가 밭이 있고 뒤쪽에는 야산입니다.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죠. 강진군 전체 인구가 3만 명 조금 넘습니다. 그런데 이 시골 지역에다 대학을 지어놓은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. 2000년도 이전만 해도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대학만 지어놓으면 진짜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. 그리고 대학 장사도 잘 됐고요. 그런데 지금은 젊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도시든 시골이든 학생 수가 극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대학이 운영이 잘 될 리가 없죠. 그리고 지금 이 성화대학 폐교를 강진군에서 330억이나 또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창업지원센터로 만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? 이 시골 지역에 창업 교육 받으러 오는 젊은이가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. 학교 앞에 오면 커다랗게 이렇게 아파트형 기숙사 두개동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매각이 되어서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. 새로운 건물주가 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돌려서 세를 놓는 모양입니다. 저기 보시면 임대 놓는다고 저렇게 광고판을 붙여놨습니다. 이 아파트는 보니까 주차장에 차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일부는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 인구 2600명밖에 안되는 시골 지역에 저 큰 임대아파트가 다 나갈지 모르겠네요.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이 주변 상가들도 완전히 몰락을 냈습니다. 여기 대학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중국집이죠. 중국집도 지금 폐업한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. 완전히 덩쿨이 저 지붕까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흉가처럼 지금 변해 있습니다. 여기는 학교 아래쪽에 있는 시내 상가들인데 완전히 지금 다 폐업을 하고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. 유리창도 막 깨져 있고 엉망입니다. 완전히 시골 지역의 그 할렘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